자 이제 정치인 전현이, 정치인으로서의 전현이 전 의원의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마지막에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출마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이상민 의원하고 양양자 의원이 국힘의 혁신위원회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런 만남을 가졌어요. 이 두 분의 행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 이상민 의원 경우에는 거의 국힘으로 가는 걸로 사실상 극치인 것 같고요. 양양자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힘과 같이 일도 무슨 특위인가 하면서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들의 정치적 자유고 개인적인 소신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동안 두 분 다 민주당의 몸담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인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소신이라기보다 불가피한 다시 국회의원 당선되기 위한 이런 목적도 객관적으로는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개인을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두 분 다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거대한 명분을 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지금의 야당이라든지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이 못해서 민주당이 문제가 있어서 간다. 그리고 국힘이 더 괜찮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다르다. 자신들이 명분 없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런 민주당이나 야당을 거기에 끌어들이는 그런 거고 상당히 명분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자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준석이라는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할까. 여기에는 서랑설레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신장을 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행보를 보면 또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데 앞으로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 협상, 이 개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쪽으로 간다면 국힘 쪽에 잔류해서 국힘에서 뭔가 이런 자신의 뜻을 펼치고 그런 여지를 여전히 두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처럼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제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사실상 비례위성 정당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한 2, 30석은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걸 하는 것은 또 본인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여전히 남겨두고. 그래서 지금은 양다리를 걸친 채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변수는 한동훈 장관인데 요즘 보면 최근에 대전도 갔다 오고 여러분 대구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행보 또 본인은 정치적 문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거 들어오면 거의 정치인 문법이에요. 장관의 문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본인은 어쨌든 5천만의 문법을 쓰겠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걸 다 떠나서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출마를 할 건가? 요즘 보면 출마하는 쪽으로 많이 더 기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행보를 보면. 이 원장님도 그렇게 분석하세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치를 이미 시작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그런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치에 출마할 생각이라면. 예를 들면 비례대표 출마 생각이 있다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이거는 일종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소지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이라는 법무부 현직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뭡니까?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수호해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선거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합법을 가장한 탈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정말 지금 그런 게 정치적 행보라면 저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당장 옷을 벗으시고 출마 선언을 하시고 그런 행보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정치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법무부의 법무 행정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출마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출마 안 된다. 이런 표시를 하셔야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될 거다 생각합니다. 저렇게 실컷 전국을 다니면서 누구나 현지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사실상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아무리 사인 요청을 하고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권익위원장으로 할 때 이럴 때 가면 사진 요청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고 어떤 경우냐 줄 서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제가 현직 공직자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게 언론에 나갈까 봐 그게 오히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사인 오더라도 사진 찍자고 하더라도 한두 명 찍고 저는 공무원 신분이니까 사진을 찍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재빨리 도망치거든요. 그래야 또 우리 직원들 공무원인 직원들을 엉뚱하게 그런 자리에 붙잡아 둘지 않잖아요. 본인이 근데 3시간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잡아 놓은 직원은 그거는 사인하고 사진 찍는 거는 그건 법무부 장관의 업무로 볼 수 없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동원된 만약에 직원이 운전기사나 거기에 수행하는 직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것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그런 공용물품이나 공무원들을 자신의 사적인 일에 동원 못하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제 개인적인 행사나 일정이 있으면 절대로 간욕차 타지 않고 우리 직원들도 없이 좋은 차단이거나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현재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법령에 정해진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장관이든 유명한 스타 장관이든 이러면 가면 사진 찍어달라고 사인해달라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도 줄 서서 해달라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한 번도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게 기사에 날까 봐 조심스럽죠. 기사에 나면 이거는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사 못 나가게 사진 못 찍게 그런 식으로 그게 정상이거든요. 정상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이해가 안 돼요. 정상적인 공무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어려울 것 같고 정상적인 공무원의 모습은 이해가 안 돼요.